안녕하세요 덕혜입니다. 자 오늘 준비된 게 여러분 보이시죠? 덕혜가 치킨보다 더 좋아하는 이 치킨버거를 먹어보는 기회가 왔는데요.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인턴 님은 아직 치킨버거를 안 드셔보셨다고 하니 저희가 박인턴 님을 모셔서 한번 같이 치킨버거의 맛 그리고 치킨과의 조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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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안녕하세요 저는 교촌TV 인턴 박예승입니다. 오늘 준비가 좀 돼서 왔나봐요. 저걸 너무 긴장해서 진짜 오늘은 좀 편안하게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. 자 오늘 박인턴 님이 치킨버거를 먹어봤냐 드셔보셨냐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있는지도 몰랐대요 사실상 오늘은 특별히 치킨버거를 한번 같이 먹어볼 수 있는 날인데 사실은 먹기 전에 싹 목을 한번 삭 삭 삭 삭 축이기 위해서 우리 광동제약과 일련의 연극 끝에 나온 허니 스파클링을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트럼 할 거면 이렇게 보세요. 아 묵직해요. 크기가 크죠? 오 크다. 진짜 크죠? 보이시죠? 이 두께가 크기가 여기 지금 이렇게 꽉 차 있어요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패티 굉장히 두껍고요. 안에 소스가 어마무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소스와 이 재료들이 어마무지하게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드실 때 입에 우걱우걱 넣고 먹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분들에게 안성맞춤 그런 햄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빨리 먹을게요. 말이 너무 많아서 오늘 입에 이렇게 많이 묻어? 여기 왕관 이피클 와 이거는 제 귀만의 어떠세요? 그냥 솔직하게 지금 딱 그냥 머릿속에 드는 생각 진짜 맛있다. 우선 소스가 되게 맛있고 고기 이 닭고기가 엄청 두꺼워서 치킨 먹는 기분이었어요. 엄청 그니까 생각보다 놀랐어요. 오늘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. 저희가 이 치킨버거와 어떤 교촌치킨이 조합이 가장 좋을까? 저희가 또 그거를 찾아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시는 교촌TV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꿀조합. 꿀조합? 꿀조합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그걸 해볼까요? 네. 괜찮아요? 해보겠습니다. 먹을 수 있어요? 네. 인턴이니까. 오케이. 짓겠습니다. 가차 없이 가차 없이 저는 불촌 요리지나요. 짠. 짠. 치킨 나오자마자 햄버거 바로 뒷전 대고 우리 지금 치킨에 눈 멀어가지고 맞아. 햄버거. 이제 햄버거 먹어요? 네. 저는 제 귀를 먹겠습니다. 귀. 어구. 햄버거를 여러분들이 뭐 치킨 시키실 때 사이드로 드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치킨은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 튀김으로 생각을 하시고 규촌치킨 버거를 떡볶이로 생각을 하셔서 햄버거 하나씩 먹고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으면 진짜 딱 그 딱 좋은 그 조합이 될 것 같아요. 저도 신화를 빨리 하나? 음. 맛있게 드세요. 아니 날개를 뼈까지 드셨어요. 지금 뼈까지 너무 맛있어. 이거 순살 아니에요. 입에서 발굴. 아 발굴? 인턴님이 드셨을 때 어떤 조합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 원픽 원픽 원픽? 햄버거랑 찰떡임? 저 덕혜이님이 말했던 저는 신화 처음 먹어봤는데 이 둘이 진짜 완전 맛있습니다. 이거는 진짜 꼭 한번 드셔보세요. 불 맛이 나요. 입에 불이 납니다. 소화기 소화기 조심하세요. 처음에 시작부터 말씀드렸잖아요. 저는 무조건 이거예요. 이건 0순위라서 제 순위에서 빠졌어요. 원픽에서 빠지고 이거는 이건 고정됐어요. 고정 조합인데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허니냐 오리지널이냐 했을 때 저는 오리지널 햄버거 안에 일단 소스가 마요네즈 이런 게 들어갔잖아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팸 마요나 참치 마요나 이런 거 먹을 때 간장 소스 같은 그 뭐지? 데리야끼 소스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. 그런 맛에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간장 소스랑 마요네즈 소스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합이 좋다. 쉽게 말해서 치킨 마요 생각하시면 돼요. 진짜로 딱 치킨 마요 먹는 느낌이 좀 나요. 오.. 오늘 이 소감 오늘 햄버거에 대한 소감 진짜 그걸 춤으로 설명해도 될까요? 어 그럼요. 너무 좋죠. 저는 오늘 정말 새로운 치킨을 발견했어요. 왜요? 신화 보여드릴게요. 덕케인님 긴장하지 마세요. 저를 보고 저는 하겠습니다. 꽉! 꽉! 아주 신화 땡!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다. 이렇게 신화치킨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 햄버거에 대한 맛을 물어봤는데 햄버거도 맛있.. 햄버거도 뭐 춤으로 표현해요? 네. 햄버거는 좀 귀여운 맛이었기 때문에 좀 귀엽게.. 좀 귀엽게 쳐보면은.. 원래 귀엽잖아요. 어.. 또 어떻게 해보는 거야.. 귀엽게 쳐보면은 그냥.. 아하 귀여워! 자 박인턴의 픽은 신화치킨 덕케인의 픽은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덕케이였습니다. 인턴이었습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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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해줘 귀엽게 해줘 귀엽게? 구독과? 좋아요? 부탁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죄송합니다..